됐어, 뽕뽕뽕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성은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복습이 아닙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한 주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말씀이 그냥 푹 빠져서 거짓말 정말 맨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 아이들 자, 오늘 복습이 시작을 복습 시작합시다 네, 지난주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남는 게 참 지도가 남죠 그거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방송 다시 보기로 알겠습니다 지혜롭다 지난주에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으로 치면 산봉울이 같은 내용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지도를 설명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면서 그렇죠, 밀려 밀려 결국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경계선을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어디 좀 발을 놓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구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성배를 하고 막 부를 쫓아서 하는 게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유대인의 자산이 결핍에 있었다 우리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결국 채워졌을 때 감사보다는 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또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가시면서 그 전까지는 대중들을 위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들이 다시 환생한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저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엔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건 네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라 이런 구절을 딱 보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뭘 하면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선생님께서 마무리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이거를 이번 주에도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의 엇박자 아주 흐름을 잘 잡으셔서 복습을 잘 했습니다 왜 떨려 늘 훌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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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온전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내가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죠 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100점짜리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의 믿음은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오늘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53강 베드로의 항변 본문을 좀 보십시다 21절서부터 우리 사원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이르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는 지난주에 칭찬받고 이번 주에 혼란 엄청 혼란해 업다운이 심하죠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할 겁니다 지난주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태가 진행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광학생 믿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죠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믿음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 한 부분을 잘 설명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네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뭘까요 설득 작업 그렇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네 그걸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수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수희학생 세상에 살만해요? 네 오 뜻밖의 대답인데 진짜 멋있다 향기학생 세상을 살 힘이 있어요? 전 없어요 힘은 없지 힘은 없어요? 살만하다와 살 힘이 있다면 또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죠 그래서 달림으로인 거예요 그렇겠죠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우리가 상원학생 세상에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야 진짜 너무 AI 같아 버튼 누르면 나오는 사실 세상은 살만 하지도 않고 살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게 뭐죠?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살만하지도 않고 살만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 살 힘은 있느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냐? 거기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길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게 있단 말이죠 대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이 보금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채워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대개 이런 권수들이 우리 신앙 속에 보장이 될 때 우리는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칭송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일일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재미에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 신앙이 자라갈 텐데 결국 그 끝에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은 장광우에게 뭐가 생기고 한 단계 발전을 하고 세평 살된 집에서 다섯평으로 옮기고 이런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광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장광우라는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배워야 될 게 뭐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안 된다 가치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궁극적 가치가 있고 수단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힘 좀 씁시다 수단적 가치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왜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궁극적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행복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행복보다 더 위의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이 행복보다 더 귀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달시키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뭘 것 같아요? 행복보다 어쨌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내가 그거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으로 느껴지는 근데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복습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거룩 거룩 했다 그렇죠 또 한 명의 천재가 뛰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홀리홀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은 굉장히 치열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답 아니었네요 영국은 거룩은 하나님과 점점 밀착 밀착되어가는 과정이 거룩이에요 신부가 제일 거룩한 상태가 뭐죠? 신랑만 신랑이 제일 거룩한 상태가 뭐죠? 신부만 신부만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 속에 얹어진 수많은 사소하고 소소한 우리가 겪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께 집착하도록 그걸 믿음이 잘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엉뚱한 짓을 하나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도를 또 한번 그릴게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또 여기 유대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도 올라간다고 그러고 여기서 가도 내려간다고 그러질 않아요 올라간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냐면 거기는 성전이 있는 놓여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은 무조건 성경에서 어느 방향이든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셔요 가이샤라 빌리포에 계시잖아요 빌리포 가이샤라에 그러면 위치적으로는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요 올라가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여기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말은 영어선경에 보면 머스트라는 조동사를 써요 머스트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죠 틀림없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수가성 음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사마리아 거쳐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문의시 그 길로 내가 가야만 한다 그것은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강력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역사의 공간에 나 하나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아요 찾도록 찾아요 그것이 누가 보면 15장에서 나오는 설명들 아닙니까 끝까지 찾아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광학생 이제 그 어려운 청소년들 데리고 지금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네 끝까지 살아가기 쉬워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공부하지마 그랬더니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같이 지내는 친구가 선생님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얘를 선생님이 포기하시면 얘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눈물이 닫더라고요 광학생이 그런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얘기했을 정도면 진짜 앞발 뒷발 다 튼 대상일 텐데 친구도 대단하다 그렇죠 선생님이 얘 버리면 진짜 갈 데가 없다 제가 교육자님들 면접을 뽑으려고 한번 보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래서 뽑은 적이 있어요 너는 네가 가르쳤던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목회자로 기억이 되고 싶니 자기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를 청소년을 지도했던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을 몇 번 꿈꿨었던 꿈꾼다는 표현을 말이 안 되지 시도했던 의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가고 싶은 교육자 진짜 목사님을 찾아 진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살을 진짜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얘를 붙들고 설득이 아니라 거의 가슴아리 얘기를 딱 들어주고 좋은 청년으로 자랐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사님 저는 그런 어려운 청년들이 마지막 한번 찾아가고 싶은 목회자로 우리 광학생이 그런 교육자죠 사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됐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얼마나 애먹이는 양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진짜 한두 명도 아시고 저 언젠 같은 사랑이야 자 진도 나갑시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뜨악 했을 거예요 지금 내용이 뭐죠 나 죽을 것이다 그래요 거의 다 왔는데 이제 고지가 앞인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 그중에 제일 수상격인 베드로가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포커스를 쫙 줌 인 해가지고 맞춰서 제자들에게만 자기의 존재와 또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할 것인가 를 설명하는데 부풀었던 기대를 완전히 꺼버리는 이상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드디어 칼을 뽑아들 날이 됐는데 이제 명령만 내리십시오 네 우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숨도 걸었습니다 실제 목숨 걸었잖아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그런데 앞에 리더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같으면 거기서 이런 비슷한 반응을 했죠 했죠 안아주겠느냐 그렇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뭐하여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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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이란 단어가 여러분 17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저기 광화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 네 바로 꾸짖다 라는 표현이에요 항변이란 단순히 항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건 실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광화학생 무서워 너 혼났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붙잡고 한쪽을 구속으로 끌고 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단어가 선생님 너무 약한데요 뭐라고요? 방금 하시기 너무 약한데요 더 세게 예수님을 한 구속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멱살차이. 따지는 정도인 줄 알았어. 아니, 정확한 워딩은 지금 그 액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결에 했어요. 붙들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선생님 정신차렸으니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기대가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과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엇박자가 났구나. 지금 이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고생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목적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당신에게 베풀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일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항변은 사실 이 시대정신과 이 맥락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저이어도 그랬어요. 우리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건가 하면 제자들의 결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제자들의 결기가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게 방향이 지금 잘못됐을 때 그 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진심이 인간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섭죠.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대마다 그런 진심이 엉망을 만들어버린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진심으로 한 짓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선한 일 속에 둥지를 틀어요. 선한 일 속에. 종교라는 포장을 해서 교회 싸우는 거 보면 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싸워요. 다 무섭으면 안 되는데. 교회 한번 보세요. 진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싸우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 나만 내가 제일 사랑해. 그래서 좀 너무 진심을 갖고 살지 마세요. 진심보다 중요한 게 뭐다? 진리. 성경적 가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종교의 광기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역사에 무서운 폭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륙이 벌어지고 정죄가 일어나고 엉뚱한 짓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거를 만나는 거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른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달라요. 자 마저 성경을 좀 보실까요? 네. 당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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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꿈꿨던 기다렸던 메시아는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그런데 5대 5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 연도에 쭉 깔아가지고 나무가지 꺾어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그러면 그 모습이 와 멋있었겠어요? 우스깡스러웠겠어요? 우스깡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스깡스러웠죠.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정신은 어땠나 그 도시의 시대정신은 전부 어디에 집중돼 있었어요? 로마의 가치관에 황제의 도시 속에 지금 이 고백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경주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마라. 우리는 다른 레벨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세상의 정권과 한판 붙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스승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을 못했어요. 만약 그런 핍박이 우리 스승에게 일어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선생님 지킬 겁니다. 의리지.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기대의를 위한 결기를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붙잡고 꾸짖는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따라다녔어요? 주요. 주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 본질을 이제 드디어 여시고 얘기하니까 제자라는 녀석이 주님을 붙들고 한쪽에 밀어붙여서 정신 처리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옹뚱한 가치관을 기초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이런 아이러니. 저는요. 교회에서 예수님 가르치는 분들 많이 봐요. 교회에서 예수님 본사인 줄 알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잘났어.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도가 갑자기 안 들었는데 어떤 의견을 안 들었는데 웃기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야단을 쳐.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런데 어느 분 기도는 기도문을 다 준비를 했는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극류를 구하는 기도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에서 근거한 기도인지 아세요? 청교도들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항상 불쌍히 여겨주기를 비나이다. 이게 기도의 굵은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이 기도를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청교도들의 기도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작업이 기도지 나의 의지가 담아진 어떤 아젠다를 관철시키고 결국은 받아내는 그런 게 그건 기도의 폭력이에요. 폭력.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 줄 마음 없는데 손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줘요. 가서 만져봐라 그거 그거 붙들고 한번 해봐라. 아뜨거하고 올 때까지 아뜨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 나의 모습 또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뭔가 꾸짖다기보다 되게 분노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분노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생각이 잘못됐어요 라는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 생각으로 따라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가 크니까 생기 다 버리고 아주 잘 지적했어요. 사실은 그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는 제자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전제가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그러면 무슨 결과를 기대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건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그분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자유로운 분 아니에요. 저는 요즘 꽂힌 하나님에 대한 설명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이 단어만 제 입에서 읊조려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물이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특별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하시다. 그 문장과 표현 앞에 다른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광우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수의자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있어요. 향기 상훈학생 마찬가지고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잘못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하말티아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 뜻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신앙의 곡조를 통해서 자꾸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니까 채널들 안 맞으면 잡음 나고 시끄럽고 찌직거리고 인생이 복잡해지잖아요. 채널이 안 맞춰지면 그런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채널이 정확히 맞춰지면 아주 명징한 주의 음성이 들리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죠. 조합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은 딴짓 못해요. 그런데 아직 그 경지까지 못 닿아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기웃거려봤다 여긴 뭐 없나 이렇게 기웃거려봤다 헷갈리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왜 자꾸 그쪽을 내가 보지? 의도가 있어서 아니에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의 생각이 지적받은 거죠.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 넘어지게 스카안달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 여기서 정확하게 선언해 주셨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이 땅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 땅과 경쟁하는 삶의 구도로 우리를 끌어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이 땅과 싸우는 일을 자꾸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그건 절반을 넘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멈춰서서 호흡을 길게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호학생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형 십자가 아닌가요?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수희 학생은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저의 십자가요? 이 말은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저에게 맡겨진 사명? 옳지 또 향기 학생 자기 십자가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여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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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빵터 도대체 자기를 한국 한국 엄마들이 애들 말한다라고 아유 저게 내 십자가 그런 걸까요 과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명하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우리 마지막 상훈 씨 세 분 다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었죠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는 싸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백을 해도 베드로처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살면서 아직도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서투냐면 유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직 서툴어요 그렇죠 그게 체질적으로 아직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보면 둘이 위치를 바꾸죠 그런데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돼서 궁궐에 들어오긴 했는데 모든 게 불편해 침대도 불편하고 생존국에서 자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손 씻으라고 나온 물을 갖다가 마셔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죽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지금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자기 십자라는 것은 네 분이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가 순종해야 될 삶이에요 결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거 우리는 살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살만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이벤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뭐를 해야 충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버티고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내딛고 하는 게 일상인데 그거 하라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한 주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떠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가 엄청나게 크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모습 보면 그래도 나름 잘 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앞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전제조건이야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내 생각, 마음, 미군, 시기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을 부인하면 살아간다는 게 심지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하나도 아니야 너무 많아 심지어 그 내 속에 많은 나를 매일매일 진짜 버리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우리가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 살아가십시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빅 축하를 igious kur 한글자막 by 한효정